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주파집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 충전기를 하나 어댑터를 여행자용 트래블러를 위한 어댑터를 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한번씩 나가게 되면은 이런 어댑터 류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어 이게 없어 가지고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한번 구매를 보게 됐구요 가격이 이제 2만원대 정도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대 정도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행을 한번 가게 돼 가지고 혹시나 몰라 가지고 이제 대만이나 일본을 갈 때는 이런 아시아 용 us 용 미국에도 이제 110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110 볼트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30와트 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와트 pd 표준에 따르는 게 있고 어 퀵 차지 15와트 짜리 그러니까 18와트 를 충전할 수 있는 두 개 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충전하면 되고 어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좀 불편한 걸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꽂아지게 되잖아요 이제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상태로 꽂아 가지고 어 밑에서 꽂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단자가 여기에 있고 아래쪽에 여기 책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꽂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요게 좀 더 짧던지 아니면 이게 꽂는데 이쪽에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어댑터 이기 때문에 110 볼트를 꽂는다든지 뭐 빼가지고 220 볼트 220 볼트를 꽂는다든지 또 뭐 우크라이나 아유 uk 영국 표준에 따라 가지고 uk 표준을 꼽는다든지 여기는 이제 고정시키는 접지 부분에 어 단자를 꽂을 수 있게 하나 다 같이 나오구요 uk 표준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이렇 또 이렇게 되어 있나보네요 그러니까 총 4가지 꽂는 부분이 있는데 대만 일본 us 거기는 110홀드 단자를 이렇게 꽂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용하게 잘 쓰려고 가져갔었는데 어 호텔에 이미 소켓을 가게 되면 은 웬만한 호텔 들은 어 꽂는 모양이 이미 이렇게 생겨 가지고 웬만한 걸 다 꽂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호텔에 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110 볼트를 바로 꽂을 수도 있구요 110 볼트를 꽂는 단자도 있고 220 볼트를 꽂는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220 볼트를 꽂을 수 있도록 호텔 단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어댑터 기능에 충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래쪽에 꽂는 게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다 30와트 하고 18와트 두 개 있는 거 30와트 하나 하고 18와트 두 개가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점으로 봐야 되지만은 요게 이렇게 꽂았을 때 아래쪽에 위치해 가지고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꽂게 되면은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이 많이 꼬부라 지면은 단선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좋지가 않죠 케이블에는 가격은 한 2만 8천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led 등이 하나가 있는데 어 꽂혀 지게 되면은 파란색 불이 잠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용하면 되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런 케이스 여행용 파우치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편리하게 여행 짐가방을 쌀 때 다른 짐이랑 어 헷갈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분리가 잘 돼 가지고 짐을 싸는데 편리했다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주파집에서 나온 멀티탭 usb 단자 usb c 타입의 30와트 그리고 usb a 타입의 퀵 차지 18와트 짜리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여러가지 표준을 만족하면서 어 해외 나갔을 때 어 부족함 없이 다 쓸 수 있는 220와트 도 나오고 110와트 도 나오고 그리고 uk 표준 오스트레일리아 표준 이렇게 4가지 표준을 4가지 타입을 해 가지고 여러 나라의 그 표준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긴 시간 신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NATO That Europe etz 감사합니다.